공병호 TV의 공병호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실을 곡해하는 일을 했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원칙일 수도 있지만 방송이 가진 힘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이자 체험이라고 봅니다. 물론 방송 과정에서는 추측이나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전제조건이나 추론이나 추측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방송하는 일입니다. 유시민 씨가 거짓말을 방송으로 내보는 일은 지금까지 한두 번은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이 인터뷰를 조선일보와 가지려 고민하다 KBS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KBS 실망한 나머지 JTBC와 접촉했지만 거부당하였다 이런 발언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음에 대해 곧바로 JTBC가 사과를 요구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밝혔다 이렇게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 착오와 왜곡된 맥락을 전한 것 둘 모두에 대해서 JTBC 보도국의 입장이 타당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JTBC와 기자, 시청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왜곡된 맥락을 전한 건 모두 다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에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사과를 한 것만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백한 거짓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JTBC의 명예를 실주시킨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정도면 실수가 있었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조국 사태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시민 씨가 내놓은 거짓말 형진. 거짓말 형진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새롭게 평가하는 새롭게 진단하는 아마 그런 계기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일. 유시민 씨는 10월 22일 방송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조국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허위 보고를 받고 있고 그것이 허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귀하는 다시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은 부하들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윤석열 총장이 쏟고 있고 그런 것을 유시민 씨가 윤석열 총장에게 말하고 싶다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또한 유시민 씨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팀에서 쏟고 있다. 당신은 바보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이런 부연 설명도 더합니다. 검찰이 조폭적 형태를 보이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미리 조항지검장 시절부터 회비에서 배치했던 사람들이 피라미드처럼 일사불란하게 바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윤석열의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멍텅구리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조국 가족을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으로 만든 것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누가 윤석열이 귀하는 부하들에게 쏟고 있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는 것이 바로 유시민 씨의 발언의 요지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유시민 씨의 눈에는 조폭적 행태로 보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있는 이 땅의 보통의 많은 혹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유시민의 생각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시민 씨는 철두철미한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를 조폭이라 하는 짓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유시민 씨에게 조국 가족을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으로 만든 주범은 검찰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가족 사기단이란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런 조국과 정경심 두 사람이 조국 부부가 일생을 통해서 만든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다 하나의 용어로 담아낸 것이 조국 가족 사기단이다. 이런 표현이 된 거죠. 절대로 그 조국 가족 사기단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검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시민 씨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왜곡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죠. 사실을 왜곡하는 거.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검찰총장이 속고 있다. 당신은 속고 있는 거요. 이렇게 유시민 씨가 윤석열 총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려면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속는 사람은 대부분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사 현장의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정상인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현장을 빠삭하게 아는데 어떻게 속을 수 있냐. 따라서 유시민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씨의 표현대로 조국 가족을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으로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국 부부 스스로가 조국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에 합당할 정도로 불법과 편법을 일관되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과물이란 것이 결국은 뭐로 내냐. 조국 가족 사기단이라는 그런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배움이 많든 적든 역량이 크든 또 적든 유명세가 있든 어떻든 과거가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간에 사람은 정직하게 반듯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유시민 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은 반듯하게 정직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세상을 대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